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댄서이자 안무가 하나한 레드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오늘 에스파의 드라마의 안무에 참여하고 디렉터로 맡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중점을 확 돕고 다시 전사같은 느낌? 약간 싸움의 느낌? 약간 광야의 느낌을 다시 꺼내보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가사적인 측면이나 전체적으로 되게 약간 황태한 전쟁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되게 사이버펑크틱하면서도 뭔가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 그 드라마와 트라우마에 굉장한 집중을 좀 했어요 제가 또 마블 팬이어가지고 이번에도 확실하게 좀 약간 마블의 그런 전사같은 느낌을 조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적으로도 확실하게 다양한 구성과 그동안에 보셨던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주기를 했고 아무래도 좀 새로운 도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안무에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싸움부터 들어가야겠죠? 솔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이렇게 있는데 이런 손동작도 그렇고 저희가 이런 게 약간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잖아요 완전 드라마하고 뭔가 이 바람을 맞는 여성같은 느낌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과정은 힘들었거든요 과정은 힘들었는데 이제 딱 퍼포먼스라는 걸 생각하고 뭔가 에스파의 에스파가 말아주는 이런 멋진 퍼포먼스를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열심히 듣고 진짜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힘들었지만 진짜 너무 재밌었고 다행히 멋진 퍼포먼스가 나와서 진짜 행복해요 에스파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미쳤어요 완전 기대해주세요 모두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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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